xsfm입니다. p o d e r 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박가연씨의 사연입니다 사연이 깁니다 또 신혼여행 사연이에요 아 그렇군요 대중교통으로 말하면 비행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할실로 시작해서 블라블라 생략하고 요파씨의 청자 박가연입니다 신혼여행 가서 좋게 된 사연입니다 때는 2015년 6월 메르스가 창궐하여 어수선하던 여름 저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례를 봐주신 목사님께서는 감기에 걸리셨는지 눈은 충혈되어 있으셨고 새 출발을 하는 저희의 코앞에서 기침을 걸럭걸럭거리면서 주례의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 메르스가 아닌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첫 아이를 보셨으니까 안승준군이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메르스는 정말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걸 다 싫어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이는 9월생인데요 그때부터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병원이라든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이 당시에 출산을 한 6월에 출산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그분의 아내분께서는 아이를 낳고 조리원 들어가서 정말 아무도 못 만났어요 아예 가족이건 보호자도 아예 못 들어오게 외부에는 들어오는 순간 완전 차단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시절이죠 그때를 계기로 방역이 엄청 철저해졌습니다 메르스는 아닌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없는다면 카타르를 거쳐 이탈리아로 가는 저희가 해외로 메르스를 퍼뜨리는 어마무시한 숙주가 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런 코스의 신혼여행이었군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 결과적으로 목사님은 메르스는 아니셨고 어쨌든 저희도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친구들과는 마스크를 쓰고 인증사진도 찍고 신나게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신랑은 짐을 가득 실은 카트를 끌고 저는 그 옆에 신이 나서 쫄래쫄래 따라가며 까불던 중 그만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금속으로 된 카트의 모서리에 발가락을 강하게 찧어버린 것입니다 네 굉장히 아프죠 당시 저는 쪼리를 신고 쪼리 신지 마세요 쪼리 아 쪼리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쪼리는 편한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나요 쪼리는 진짜 언제나 불편했던 것 같은데 아 그게요 그 쪼리는 인류를 둘로 갈라줄 수 있어요 쪼리를 잘 신는 놈과 아 그렇죠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놈 왜 발가락으로 막 꼬집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워서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우리 임무 대가족사 꼬집어 본다 하면 꼬집는데 굉장히 이질적으로 약간 외계인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아예 못하는 사람은 좀 이해 안 되는 발가락 잘 쓴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볼펜 돌리고 이런 거 그런 어떤 능력 볼펜을 돌려요 발가락으로 볼펜 돌리는 사람이 있을걸요 그렇겠죠 어딘가에는 이제는 다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발가락으로 볼펜 돌리는 영상 뭐 이런 거 있는지 찾아봐야겠네 아무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잘 알려나 궁금해요 그게 뭔가 발가락으로 뭔가를 좀 잘 지탱을 해야 혹은 걸음걸이 자체도 발가락을 많이 사용해야 쪼리가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심지어는 슬리퍼도 싫어했어요 지금쯤이나 돼서 몇 년 전부터 슬리퍼에 익숙해졌거든요 그게 저 윤세민 에디터가 저 생일선물로 슬리퍼를 사준 적이 있었는데 아 참 굉장히 싫어하셨겠어요 뭐야 이랬다가 신형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그거 쓰고 있거든요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그전까지는 전 슬리퍼도 안 싫었어요 웬만하면 그냥 발이 노출된 게 싫어 근데 쪼리는 공항 갈 때 느끼는 건데요 여행에 되게 진표 같은 건가 봐요 쪼리에 지내면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왜 이래 이런 꼴불경 이렇게 생각했다가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자 이런 마음으로 보니까 여행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공항에 쪼리를 신고 가는 게 저는 어쨌든 무시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발가락 컨트롤이 잘 된 사람의 어떤 특화된 용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박가현 씨는 잘 되는 분인 것 같다 네 하지만 사고가 났다 그렇죠 어떠한 보호장구 없이 카트의 발가락으로 박치기를 했는데 너무 아파서 세 번째 발가락인지 네 번째 발가락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되게 무좀 중증 환자인 것 같다라는 근데 인간의 걸음걸이상 네 번째, 다섯째가 제일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뭔가 거기 찌우면 진짜 뭔가 그래서 저는 항상 네 번째 발가락이 굉장히 많이 다쳤고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약간 좀 붓기가 안 빠진 것 같이 그래요? 네, 지금 심하게 한번 다친 이후로 구부릴 때도 약간 좀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고작 이런 일로 신혼여행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자, 캐릭터 나옵니다 조금 멈추어 고통을 느끼고 있다가 크게 내색하지 않고 계획대로 비행기에 잘 올랐습니다 네 무슨 부족장 같은 마인드죠? 상처를 들키지 않으려는 근데 저도 발가락 많이 다쳐봐서 아는데 발가락을 왜 다쳐요? 어? 그냥 이렇게 찢는 거죠 항상 아, 그래요? 네, 걸음걸이 그러니까 뭐 문틀에 찌든 이런 식으로 카트에 찌든 하는데 네 굉장히 처음에 아플 때는 아, 끝났구나 나의 삶은 무슨 소리야? 나의 삶은 그 정도입니까? 작은 부위에 뼈가 맞춰서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항상 골절도 없이 사실은 끝날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약간 반복되다 보니까 아, 이거 뭐 맨날 이렇게 아파도 사실은 그냥 그때뿐이더라 라고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아, 같은 고통은 고통의 크기와 무관하게 익숙해지죠 네 그리고 특히 발가락은 찢었을 때는 진짜 세상 끝날 것처럼 아프긴 합니다 근데 아니더라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크게 내색하지 않고 계획대로 비행기에 잘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경유지는 카타르였습니다 기내식도 먹고 비행기에 달린 게임기로 게임도 하며 기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발가락에 욱신거리는 통증은 있었지만 그냥 살짝 박았을 뿐인데 괜찮겠지 이하며 일부러 외면하고 있던 발가락이 통증이 멈추지 않고 점점 강해져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네 되게 표현을 아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맞아요 무슨 감정? 현실 부정 그렇죠 그리고 저도 애써 지금 골절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죠 저도 가족여행을 가서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서 특히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됐군요 조카들까지 포함해서 제 아이는 그때 하나일 때인데 근데 발가락을 또 이렇게 넷 번째 발가락을 다쳤어요 그때 좀 크게 다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여행을 망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말하는 순간 다 걱정하고 이러니까 괜찮은 일을 계속 체크하고 가족들이 그럴 것 같아서 아예 말을 안 하고 지냈었는데 진짜 하루가 다르게 시퍼렇게 올라오는 거 발등까지 청취자 여러분 안승준 아니면 유현 씨한테 투표해 주세요 저는 그럴 때 집에 갑니다 아싸 이러면서 사실 여행도 좋지만 집이 더 좋았어 아니 근데 이미 여행지에 가서 다친 거라서 혼자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엄청 기대하고 잘 놀고 있는데 혼자 아플 수도 없고 그래서 참고 놀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뭐 끌절은 아니긴 했었어요 멍이 엄청 발등까지 올라오긴 했었는데 박가현 씨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혹시나 아는 마음에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발가락을 들어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맙소사 발가락 사이에 틈이 없었습니다 네 발가락이 퉁퉁 부어서 말이죠 뒤집어서 발바닥을 보자 발가락과 이어져 있는 발바닥 부분은 새파랗게 멍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네 발바닥에 멍이 들었어요 네 남편을 깨워 발 상태를 보여주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경유지인 카타르 공항에 응급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렸고 마침 한국인 승무원이 계셔서 비행기에 내리면 응급진료센터로 연결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승무원분들이 얼음이라도 가져다 주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건 뭐 기억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박가현 씨 이럴 수가 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이렇게 시작도 못하고 망치게 되는 것인가 나는 얼마나 바보인 것인가 사실 본인이 잘못한 건 뭐 쪼리를 신은 게 있군요 큰 잘못이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진통제를 먹고 기내에서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차저차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휠체어와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고 저는 응급센터로 이송되어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응급위는 네 번째 발가락에 작은 부목을 하나 대주면서 금이 간 건지 골절인지 여기서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니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진료를 받아라 같은 곳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의 범위가 있을 것이고 처방을 하거나 나중에 뭘 주의하라고 말할 때 진료를 어디서 받아라 라고 말할 때도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탈리아에 가면 뼈부터 붙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Sorry, because of honeymoon I must go to Italia 앞에 문장을 빼면 히트맨이죠 암살자가 하는 말 같네요 라고 말하며 이탈리아로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기 외국에서 아픈 것보다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며 걱정이 되어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멍청하게 신혼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낸 9박 10일의 휴가인데 다신 없을 신혼여행인데 의사는 한 번 더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번역하니까 트럼프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장벽을 세울 것이다 카타르 공항에 장벽 세우고 방위비 분당금 올려받고 아닙니다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를 시전했지만 허니문을 가야만 한다 말만 반복하는 저의 강경한 태도에 진통제를 몇 알 주시며 이탈리아에 가서도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하며 저희를 카트에 실어 이탈리아 로마행 비행기 탑승구에 내려주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내려준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그것은 아니겠지 이탈리아에 도착해서부터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 근처에서 내렸지만 주소를 잘못 알았는지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새로 산 28인치 캐리어는 이탈리아에 돌로 만들어진 보도블럭을 채 5분도 견디지 못하고 바퀴가 하나 날아가버리고 그렇죠 자 정치자 여러분 그래서 그 유럽여행을 가본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럽여행 갈 땐 캐리어 비싼 거 사라 길이 불친절하다 그러니까 유모차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유럽은 옛날 특히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워낙 옛날 로마시대 때부터 있는 작은 벽돌길 그래서 유럽차들이 서스펜션이 다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영화 트랜스포터를 볼 때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 길에서 운전을 저렇게 잘하는 게 거짓말하고 있네 물론 거짓말이지만 아무튼 벽돌바닥에 캐리어를 끌고 가는 건 진짜 힘든 일이죠 더군다나 발까지 다친 상황에서 남편은 고장난 28인치 캐리어와 제가 끌던 작은 캐리어 배낭 그리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환자 한 명을 데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15분 동안 돌바닥에서 고행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물론 결혼 전에 여행을 같이 다니셨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결혼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네 서로 아플 때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인내력과 어느 정도의 실행력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결단력이라든지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들으니까 그림처럼 그려주면서 이 두 분 부부 두 분은 작년 그알실의 마지막 주간에 방송해드렸던 XSFM이 선정한 올해의 게임 데스 스트랜딩 리뷰 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의 고통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이거든요 아 그래요 죽을 고생을 해요 짐 때문에 짐은 여기서는 캐리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의 무게 박가연 씨가 짐인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 28위치 캐리어 사실은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좋게 된 사연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로마와 배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까지 강행하는 빡센 일정을 짜놨기 때문에 팔가락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진통제는 잘 들었고 부목을 대놓은 상태에서 바닥이 딱딱한 샌들을 신었더니 걷는데도 무리가 없어서 거짓말한다는 걸 본인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점을 두 개 찍으셨는데요 무리가 없어서 진통제를 몇 개를 드신 건지 스키들처럼 진통제에 취해갖고 우리가 배로나를 갔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드레날린 하나로 후기를 또 신랑문의 후기를 받아야죠 아내는 계속 웃기만 했다고 MMA 같은 거 보면 나중에 인터뷰해 보면 4라운드까지 갔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드레날린이 진통제 역할을 해서 이미 기억이 없는데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니스 비엔날레를 포함한 여러 개의 미술관까지 양치를 하다 잠이 들 정도의 강행군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한국인의 여행을 하고 오셨네요 신혼여행에서 이럴 일인가요? 죽기 직전까지 돌아다니는 부상을 달고 제가 미루어 짐작헌데 두 분 중 한 명은 미대생이다 왜? 왜죠? 여기서는 왜입니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누군가 지금 비엔날레를 가자고 비엔날레를 꼭 보고 싶었던 사람이 둘 중에 하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엄마 아빠 시부모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너 비엔날레를 꼭 보고 와라 안돼 아버님이 비엔날레 뭐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우석하진 않습니다 애미야 앞으로 삶에 애미야 네가 비엔날레 정신이 좀 부족하구나 하 했을 리는 없다 시어머니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은 미대생인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숙소에 돌아오면 아팠던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 괜찮았던 걸로 봐서 마이클 조던급 정신력입니다 어쩌면 여행을 다니면서 너무 신이 나서 통증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조증이 왔었기 때문에 잘 돌아다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붕옥을 떼고 나갔다가 아파서 5분 만에 숙소로 돌아왔던 것을 보면 카타르의 그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명의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목의 카타르로 가라 당신이 동네 농구장에서 다쳤다 하더라도 카타르로 가 부목 전문의가 있다 하여 찾아왔다 1미리의 차이 나는 오동나무만 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에 나오셔야겠네 그 선생님은 그리고 또 무슨 나무인지 안 가르쳐주고 소금에 2주 동안 절인 오동나무만 쓴다 구중구포 알고 봤더니 뭐 참치 같은 거고 부목인 줄 알았더니 그 왜 그 있잖아요 만린대구 같은 수비드한 고기 같은 육포 같은 거에서 전통의학과 결합된 어떤 부목이다 그거 어디서 배워 한의학과? 카타르 한의학과 카타르 한의학과는 뭐야 카타르 한의학과 카타르 한의학과 카타르 한의학과 멋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근처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병원에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발가락 관절의 모서리가 깨져서 골절이 되었다가 다시 살짝 붙은 모양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도 그대로 두고 잘 붙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셔서 수술 없이 4주인지 6주간 반깁스를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2주 연속으로 반깁스가 나오고 있어요 당시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조교로 일하고 있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깁스를 하고 나타나서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놀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깁스를 푼 지 2주인지 한 달 만에 자다가 헛것을 보고 실수로 원목 화장대를 발로 차는 바람에 엄지발톱이 빠져서 이게 어떻게 되죠? 그 잠결에 다리가 되게 기시거나 키가 되게 크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에타이 같은 걸 오래 수련하셔서 진짜 반사신경이 곧바로 카포해라 빙 돌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차시다가 스스로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신 차려보니 일어나 있네 원목 화장대를 발로 차는 바람에 엄지발톱이 빠져서 바로 응급실에서 그 발톱을 다시 끼워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서비스가 있나 봐요 끼워드릴 수 있는데 카탈해서 하셔야 될 텐데 꿀 발라서 끼워주거든요 이런 거 이제 끼우면 다시 재부시를 합니다 자리를 잡나 봐요 발톱이라는 게 어떻게 그러지? 발톱에 뿌리가 신경과의 연결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다고 합니다 USB도 아니고 USB처럼 쓸 수는 없겠죠 얼굴 어딘가에 이렇게 발톱 제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안전하게 뽑고 안전하게 다시 끼우고 그런 걸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두고? 새 기기가 검색되었습니다 새 발톱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알았어요 발톱을 다시 끼워준다라는 것은 또 붕대를 감고 다녀서 선생님들께 저희 남편이 발가락 패티시가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던 역시 대학교는 언어가 저렴합니다 저렴에 맞지 않습니다 참으로 좋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르스 시절 결혼식 사진과 비상응급센터에서도 신이 나 있는 저의 사진을 첨부하오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가원 씨 고맙습니다 일단 카타르 비상응급센터의 침대 위에 이송용 침대 위에 앉아계시는 박가원 씨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냥 전형적인 다쳤는데 신이 난 사람 사실 이게 이 사진까지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사진은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정말 바보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신나서 그렇죠 눈이 눈이 좋아 죽겠어요 굉장히 신나 있는 상태고 사실 사진상으로 보면 발이 그렇게 막 색깔이 안 좋다고 이러지는 않네요 그냥 발 바닥 쪽에 멍이 들었는데 지금 발바닥은 보이지가 않아 사진에서 한쪽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앉아계신데 메르스 시즌이라 마스크를 쓰시고 결혼식 사진 같은 경우도 고개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브이를 아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약간 뭐랄까 굉장히 밝은 성격 어떤 신남을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시즌이었다 네 그러니까 참 독특하네요 이게 지금 결혼식 단체 사진 보아하니 뒤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타이밍이에요 단체 사진이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있는 네 모두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근데 박가연씨가 제일 신났어요 물론 뭐 원칙상 결혼하는 사람이 제일 신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우리가 사연을 읽고 나서 보니까 더 예사롭지가 않고 네 이 사진은 어떻게 저희가 공유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A A A A C B O D E R A A T F M D E SFM B O D E SFM